안녕하세요 인문학수사의 조상렬입니다 오늘 학교에 있었던 일화인데요 선생님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는데 학생이 역사시간 따분해가지고 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호통을 쳐서 인마 학생 너 안전근로사 누가 죽였다고? 그 학생이 깜짝 놀라서 전 안주겠어요 전 안주겠어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선생님이 야 부모님 모시고 와 다음날 부모님 모시고 학교에 오자 선생님이 아니 어떻게 가정교육을 했기에 학생이 이 모양입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혼자 길렀는데 애가 어려서부터 병원 가길 싫어했어요 그래도 우리 애가 의사를 죽일 놈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부전자전이죠 사실은 병을 거치는 사람도 의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도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좋은 사람들도 의사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말이 참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의사와 열사가 있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목숨을 바친 사람들 그것도 무력으로 거사를 일으켜서 희생된 분들을 의사라고 말합니다 반면 열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희생된 분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비폭력, 맨주먹으로 싸우다가 희생된 분들을 열사라고 말합니다 또는 지사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간 사람들을 우리는 지사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뜻지자, 선비사자, 지사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 뜻지자가 선비의 지조, 뜻, 선비, 지사 이렇게 해서 지사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국가보훈처에서 이런 사람들을 승국선열 또는 애국지사 등으로 표현합니다 6월은 허북보훈의 달입니다 6월 1일 의병의 날을 필두로 해서 6월 6일 현충일, 6월 10일 민주항쟁의 날 6월 20일 문화재 지킴의 날, 6월 25일 한국전쟁 기념일 등 이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선연들을 기리는 그런 기념일 있는 달을 우리는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하지요 이 중에서도 6월 1일을 의병의 날이라 말한 것은 임진왜란 때 홍의장군 곽재우가 의병을 최초로 일으킨 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날이 1592년 4월 22일이었는데 이것을 양력으로 환산하니 6월 1일이 되어서 의병의 날로 제정했다고 합니다 의병이란 정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민병조직을 말합니다 조선의 의병은 임난의병과 한말의 항일의병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죠 특히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서 일어난 동학농민의병활동이라든지 또는 광주 어둠산자락의 항일의병운동 그 다음에 근대에 와서 5.18 민주화운동 이런 것들이 모두가 공동체를 지키려는 주권의식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말의 대표적인 의병사건으로서는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1895년에 일어났던 을미의병을 들 수 있고 1905년에 일어났던 을사의병, 1907년에 일어났던 정미의병을 들 수가 있습니다 1895년에 일어났던 을미의병은 명성황후시의 사건인 을미사변 이후에 단발령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는 천비의 나라, 조선의 나라는 신체발부 수지 부모 불감회상 효지시아라 신체발부는 부모에게 받았으니 감히 헐거나 상처를 내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알고 살아왔는 선비들에게 머리를 자른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차라리 버리지언자 머리를 자를 수 없다고 한가를 하게 되는데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면함 체육현 선생이었죠 면함 체육현 선생은 유길준 등을 중심으로 한 친일색들이 머리를 자르러 가자 오두는 가다니지만 오발은 불가다니라 곧 내 목은 쳐도 내 머리는 자를 수 없다고 강력하게 한가를 하자 결국은 머리를 자르지 못하고 단발령 사건은 흐지흐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1905년에 일어났던 을사년에 일어났던 그 의병은 잘 알다시피 을사조약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기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정말로 불길이 의병들이 엄청 거세게 전국에 일어나게 되는데 정말로 이럴 때 완전히 그냥 그 을사년은 무서운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흐리 쓰는 말로 을시년스럽다는 말 있잖아요 이 을시년스럽다는 말이 곧 을사년스럽다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기도 합니다 1907년에 일어났던 정미의병은 고정황제를 퇴위시키고 조선의 군대를 해산시키는 그러한 것에 거센 반발로 일어난 것이 바로 정미의병인데 1907년부터 1908년, 1909년 이때까지 굉장히 많은 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도 가장 거세게 냈던 지역이 바로 호남의 의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제가 호남의병 포벌작전을 크게 펼치기도 하는데 그 당시 호남저리록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 호남의 의병은 죽어야만 의병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의병에 참여해서 죽지 않았다면 그 의병에 참여해서 죽지도 않았으니 의병도 아니구만 이런 식으로 해서 죽어야만 의병에 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 의병 활동이 치열했다 이런 것을 말해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호국보호래달 6월을 맞아서 과연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